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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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자체가 너무 작아진 느낌이어서 뭐만 해도 제가 울더라고요. 지금은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당뇨됐어요. 취업 준비하시면서 많이 오시고 SNS가 너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오셔요.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오명을 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는 분들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돌보기로 했습니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그제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발표했던데 정신건강 문제가 국정의제가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들의 건강 지표를 쭉 보면 최근에 응금실 뺑뺑이 심장 정지가 잘 소생술을 잘 못한다든가 지역의료 잘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압도적인 1위는 자살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강을 논의하면서 자살률을 빼고 얘기한다는 것은 실은 무의미한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정의제가 된 것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본 것이라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잇따른 묻지마 범죄가 있었죠. 분당의 한 백화점, 그다음에 신림동의 어떤 공원에서 그런데 그 기저에도 여전히 정신건강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던 여러 문제를 종합해서 볼 때 이 정신건강을 국정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대단히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심각한 질병 중의 하나가 바로 우울증일 텐데 연령대별로 환자 분포가 좀 다릅니까? 지금 병원에 찾아오는 인원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보면 인구 10만 명당 한 1만 5천 명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우울증 진단을 받는 환자가 늘어가는 건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난해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지난해 자세한 환자에 자살자 수가 1만 2천 명, 1만 3천 명입니다. 그러면 100만 명 중에 1만 명이 자살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최소 2% 정도가 자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500만 명 정도 이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살자들을 수치로 미뤄볼 때 지금 100만 명. 그러니까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좀 더 정신과를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을 버리고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 우울할 때 좀 더 쉽게 찾아가는 것, 그게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비율이 같이 살아가야 정말로 이게 완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4개의 지표 중에서 정말로 정신장애인 고용률이 정말로 30% 이상 그렇게 되는 정책이 정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교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증진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책에 대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도 우리 사회에서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을 대전환하겠다는 건데 세부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잠깐 화면 보실까요? 일단 국민 100만 명을 심리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상담전화 100분 하나로 통화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 제도 개선 및 숙과 확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응급정신입원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늘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질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말은 정말로 맞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응급입원이 안 되고 있는 게 정말로 공간, 입원실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입원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안 되고 있는 건지 요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2019년에 5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했던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입원 시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한 게 아니라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했습니다. 친형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도 이건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인이 동의하셔서 안 했죠. 그런데 입원 대책에 그런 입원 절차에 대한 논의, 이 절차에 대한 얘기가 빠진 것은 안타깝고요. 또 정신 재활 서비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요. 실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사실 이전에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이 재활할 수 있는 정부가 이렇게 해 놓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 부분 장관이 직접 밝혔으니까 정말 하나하나 하나씩 빠르게 빠르게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혁신안에 이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동찬 기자가 얘기했던 바로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대안으로 제시된 건데요. 어떤 사건이 없는지 자세한 내용도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방화로 경남 진주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이전 안인득을 입원시키려던 친형의 시도가 현행 제도에 가로막혔던 사실이 알려지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이른바 사법 입원제였습니다. 강제 입원 절차가 전보다 까다로워진 데다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지자체나 경찰이 개입하는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료계는 사법 입원제가 그간 부담을 떠안아온 환자 가족과 의료진뿐 아니라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 본인에게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뿐더러 법원의 권위를 빌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인권 침해만 키울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사법 입원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안인득 사건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그럼 거부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방법은 없던 건가요? 현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 2명이 판단을 하고 가족, 직계가족 2명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만성정신질환자의 중증 상태에서 직계가족 2명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직접 환자들 만나보면 다 알아요. 직계가족 2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족과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경찰, 경찰이 이거 문제 있네. 데려와서 그렇게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자체, 시도지사의 지자체장이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되게 위험한 상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내 손목을 긋거나 다른 사람의 흉기를 휘두르지 않으면 경찰이나 지자체장도 이거 나중에 시비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인권 침해 수지도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런 인권 논란 문제에서 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법 입원이 잘된 나라들은 100년, 200년 이것을 해왔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전문 법조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도 결국 가족들과 현장의 전문가의 목소리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전문성을 현장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발동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경찰 안 되고 시도지사 지자체장 안 되니까 이번에 법원으로 해 보자,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효성이 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흘립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의 정신질환이 있는 입소자 수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이거 화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2012년에 전국 교정시설의 정신질환자 수가 2,880명이었고요. 비율도 11.9%였습니다. 거의 2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에는 4,748명 인원도 늘었고 비율도 19.1% 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자,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대학병원 정신과 보호병동은 18% 줄었고요. 1년 병원 입원 치료 기간은 61에서 41.2로 줄었고 한 달 동안 응급실에 방문했어도 줄었죠, 절반가량.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이에 우리의 저기는 정신질환자가 수감시설에는 더 많이 가고 치료는 덜 받고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2017년에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까다롭게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확보했는지요. 어떤 조항들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됐나요? 과거에 이제 나쁜 사례들이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가족들하고 짜고서 환자 입원할 필요도 없는데 입원한 사례가 있어요. 이거 정말 문제죠. 이걸 잡게 하겠다고 아예 아예 까다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잡는 거는 좋은데 이걸 잡겠다고 모든 정신과 입원을 다 잠재적 범죄 현장이라고 보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은 수감시설에 더 많이 가고 치료는 안 하고 그리고 이 사건, 이 법 때문에 2019년 안인득이 입원을 못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인득 사건은 전형적으로 2017년 정신건강법 개정안이 불러온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지금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신질환자 인권과 이런 문제에 종합적인 이런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꺼내놓고 우리가 다 같이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신질환자가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방법이 아예 없습니까? 사실상 직계가족 두 분이 모여서 합의해 주지 않는 한 채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응급입원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응급입원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에 봤더니 이분이 막 칼을 휘둘러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봤더니 이분이 막 정말 자살 시도를 해요. 이렇게 아주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현장이 있으면 지금도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만 있고 그런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의 응급입원이 없다는 게 힘들다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 환자 가족들의 고통도 클 텐데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 환자 가족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양만 잘 복용하면 너무 천사 같고 너무 무탈한 애라는 거를 일단 저희 아버지랑 봉생이랑 거의 이제 직전 갔었고 119나 112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강제적으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일이 터져야지만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안 자고 케어를 해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12시간씩 교대하듯이 안 자고 불침범 서드시고 저희 모든 가족이 한 5년 정도는 그냥 스톱이 된 것 같아요, 삶이. 네, 환자 본인보다 가족들의 고통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이 환자는 지금 집에서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저분들이 그러니까 여섯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자녀가 네 분인데 그 환자 한 분 때문에 나머지 5분의 가족의 삶이 5년 정도 멈췄다. 그러니까 저분 환자분이 이제 남성분이고 다른 가족분들은 여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상태가 심각해질 때는 여성분들의 가족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 힘이 강하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안 좋아지면 모든 가족이 다 모여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강제 입원이, 그러니까 응급 입원이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훨씬 더 까다롭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저분들을 저런 분들의 일상에서 약만 먹으면 되게 좋다고 천사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게 지금 더위 없는 거예요. 미국이 있습니다. 영국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신주의원들이 사회에서 약 먹으면서 생활하는 이게 지금 가장 없거든요.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걸 확대하게 했는데 우리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런 부분. 저분들이 집, 집 가정에서 가족들 말고 정부가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을 약을 드시게 해서 생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걸 가족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위원제, 지난 8월에 이미 TF 만들어서 가동했다던데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그랬더니 아직은 본격적인 논의는 아니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법위원제도 어떻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그전에 더 먼저 시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의 전문성과 가족의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게 더 급하다고 보입니다. 빨리 올바른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그룹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ゑ 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Rouro 교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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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